워낙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개개인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펜션이고 스키장이고 방들이 없다는데 머릿속에 난 뭐가 들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최근에 기사가 또 터졌어요. 코로나 2.5 플러스 알파 단계 거의 뭐 3단계나 다름이 없다.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면서 어쨌든 경제도 정말 위기가 더 심각해지게 만든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애초에 세게 격상을 해서 이거는 야금야금 죽이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리고 뭐 있는 사람이야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없지 근데 없는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이 판국에 더 힘들어지는 구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들 진짜 소상공들 이분들 지금 뒤에서 고충을 아시냐는 말이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그 세 발이 피인 것 같다 뭐를 해요. 결국엔 또 세금이나 올리고 응? 다 이것저것 올리고 다 잡아서 그냥 세금 걷어들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살아야지 두 배 세 배로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별게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루 진짜 빼깡거리도 없어 갖고 움직이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마다 한 사람이 잘못해 갖고 큰일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국민들도 나태해져 갖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와중에 뭐 얘기들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모텔 같은 데는 방이 없어 갖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와중에 코로나인데도 거기는 또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전국으로 안 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이 와중에 또 놀러 다닐 건 다 다니시고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하시잖아요. 뭐 펜션이고 뭐 스키장이고 뭐 방들이 없다는데 그러니 그거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머릿속에 난 뭐가 들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대통령 탓할 것도 아니고 정치 탓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아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한숨 밖에 안 나와요. 아이들이 불쌍하죠. 지금은 어린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어른들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나이 한 살 먹듯이 그냥 가는 형국인데 워낙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개개인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되지.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걸 본인들 당사자들이 각인을 못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젊은 층들까지 조금 이제 핫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뭐예요. 주식 부동산 주식 부동산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적당한 선언에서 하는 거는 뭐라고는 안 하는데 저희 손님 중에서도 팔을 할 때 잘 팔아서 지금은 손해를 안 봤어요. 지금까지 놔뒀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죠. 결국에는 쫙 내려갔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부동산은 땅 거짓말을 치지 않거든요. 운기가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뭐 땅에 투자를 하시거나 집 같은 거 집은 그래도 나의 보금자리잖아요. 전세를 간다 하더라도 월세를 간다 하더라도 월세야 그거는 뭐 월세를 내고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리 상관이 없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 일부러 전세를 또 날려먹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는 얼마나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을 껴서라도 네. 문서를 잡아놓는 게 네. 그래도 훗날을 봤을 때에는 훨씬 안정적이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 경제가 선생님이 보셨을 때 딱 느낌을 받으셨을 때 언제쯤 조금 다시 평범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됐던 경제가 바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신점으로 저희 어르신들한테 이제 어쩌를 봤을 때 네. 이미 어차피 쓰러질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는데 뭐 구살생으로 산들 회복하는 그 기능이 한꺼번에 다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내년 수전에 이렇게 봐도 크게 경제나 이런 게 확 살아난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피해가야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뭐 나라 탓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 각자 개개인이 영특하게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감사합니다. 음. 곡 곡 곡 곡 곡 곡 곡 곡 vocal 감사합니다.